지난 주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경기장을 폭파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큰 경기장이 단 몇 초 만에 폭파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.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커다란 경기장 벽으로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옵니다. 쾅하고 폭발은 이미 일어났는데 금방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인지 연기만 피어오르고 경기장은 아직 멀쩡합니다. 시간이 흘러도 연기만 날 뿐 경기장은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죠. 결국 이 경기장 폭파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철거 회사 측은 연결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경기장을 다시 폭파하지는 않고 대형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.